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대과위원 김일봉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의사생님을 위한 초음파 교육기관 용초사 제18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용초사 제18기는 2017년 11월 25일부터 2077년 12월 7일까지 서울역 디오빌 오피스텔에서 개최됩니다. 디오빌 오피스텔은 서울역에서 내려서 소화동병로 나가셔서 우측으로 조금만 걸어가시면 서울역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횡단보도로 가시면 디오빌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서울역 롯데마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대각선 맞은편에 디오빌 오피스텔, 여기 풍림아이원 오피스텔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2주간에 8차례의 초음파 워크샵을 합니다. 지금 8명 정원 중에 2자리가 남았습니다. 6명이 신청하시가 2자리 남았습니다. 이 용초사는 실습 위주 워크샵을 합니다. 2주간 8차례 중에 빠진 강자는 다음기, 19기에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초사 제19기, 20기 일정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일정은 1월 10일부터 1월 25일까지 8차례 워크샵을 합니다. 제19기 일정이고, 그 다음에 20기 일정도 나왔습니다. 20기는 2018년 1월 27일부터 2월 11일까지 8차례, 8차례 워크샵입니다. 용초사에서 빨간 표시를 입는 것은 서울 메디칼촌 박아데미 강사님이 수고하시고, 까만 날은 제가 파합니다. 용초사의 문의는 대구 김일봉 내과의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m 한밀.net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초사에 참여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초음파 스캠법 강의 자료를, 동영상 자료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USB에 넣어서 선생님들한테 드립니다. 아주 사용하시기 편합니다. 그리고 용초사에 참여하지 않고 USB만 구하시는 분은 대구 김일봉 내과로 연락해 주십시오. 우송료를 포함해서 33만원이 됩니다. 아무쪼록 용초사에 참여하시기가 선생님들이 초음파의 기초를 다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초사에 참여하신 분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초사에 한 번 들어오시는 선생님은 영원히 저하고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강의 자료도 보내드리고 선생님의 의문 나는 정리를 이렇게 카톡방을 통해서 질문하시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드립니다. 한 번 용초사는 영원한 용초사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선생님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이번 토요일 하는 18개는 지금 두 명의 자리가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